안녕하세요 상어 이모입니다 오늘은 모이줄기 나물반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가닥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까면은 한 300g 정도 나옵니다 이거를 먼저 따듬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이줄기 껍질을 이렇게 까겠습니다 고구마 껍질 까는 거랑 같아요 끝도 이렇게 해서 까고요 이걸 가지고 데쳐서 된장 넣고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좀 굵잖아요 굵은 거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 주고요 그냥 먹을 수 있다 싶은 부분은 굳이 반 안 갈라도 됩니다 이렇게 똑똑 끊어줍니다 이렇게 끊을 때 이런거 있죠 실처럼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있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데쳐서 까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생으로 이렇게 까도 되고 해보시고 더 쉬운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데쳐줍니다 이렇게 모이는 나물할때 항상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데치고 이렇게 하는게 모이 손질하는 법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반찬은 다양하게 해 드시면 돼요 맵게 해 드시고 싶으면 맵게 또 채콤달콤하게 묻히기도 하고 또 들깨놓고 그냥 담백하게 볶기도 하고 굵고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삶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막 실처럼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놔두면 돼요 이렇게 한 2분 정도만 끓이고요 끄고 건지면 됩니다 찬물을 담가서 이제 한 두어 번 헹궈주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반찬 하시면 됩니다 물을 한 500ml 이렇게 다시마 조금 하고요 멸치 머리 땋는 거 좀 넣겠습니다 내장과 머리를 따고 이렇게 놓고요 같이 건져 드셔도 되고 육수 따로 내서 넣어도 됩니다 지금 한 두 번 헹궈 왔거든요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된장으로 간을 하는데요 된장을 듬뿍 한 두 스푼 많이 넣죠 모이줄기는 쓴맛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 물에 좀 많이 우러내시면 돼요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해서 좀 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푹 익혀서 약간 물렁하게 그렇게 드셨거든요 간 것보다는 좀 물렁하게 끓이겠습니다 대파 한 반 뿌리만 넣고요 여기 청양고추전 두 개 넣겠습니다 이거는 청양고추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약한 매칼칼한 거 좋아하면 이렇게 넣고요 매운 거 못 드시면 넣지 말고요 불을 약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푹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건져서 드셔보시고요 충분히 물렀다 싶으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충분히 물렀습니다 뭐 이 나물은 이렇게 푹 졸여서 좀 어른신들도 드시기 좋게 물렁하게 요리해도 되고요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면 살짝 데쳐서 묻혀서 아삭하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드실 방법은 맞습니다 뭐이의 향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싫다 싶으면 이렇게 된장 넣고 이렇게 끓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이 좀 많이 약화되거든요 고소한 머이 된장 조림입니다 국물까지 짜박짜박하게 해 놓으면 아주 떠서 드시기 좋아요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밥하고 드시면 지금 참 맛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익었거든요 이게 국물까지 같이 돼서 자 homeless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